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올렸던 사연이죠 넷째를 임신했다가 큰 딸한테 펠트로 오지게 맞았던 그 아줌마 사연 2부 가지고 왔습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럼 봅시다 추가합니다 제가 글을 썼던 건 그래도 아직 어린 제 딸을 남들에게 욕먹이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그저 부모로서 자식을 상대로 생전 처음 겪는 그런 사건과 감정에 제 스스로가 혼란스러워서 이걸 어쩌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 조언 좀 얻고자 했던 겁니다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내 자식 욕먹이겠다고 구구절절 사연을 적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냥 어린아이를 상대로 뭔가 좀 미성숙하고 속좋은 엄마처럼 굴고 있는 제 모습이 저조차도 어이없고 좀 한심스럽고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문득 다른 사람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건지 또 만약에 있다면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넘기셨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큰딸이 많은 걸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요 그동안 저희 첫째를 포함해서 그 어떤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감당해야 할 영역의 일들은 정말 단 한 번도 떠넘긴 적이 없어요 하늘에 맹세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중에 아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집안 살림 같은 거 이거는 하기 싫어도 자기들 스스로 다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모 품에 있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지내라고 고무장갑 한 번 못 만지게 했어요 특히 저희 첫째의 경우 저희 부부가 워낙 어릴 때 낳았고 그만큼 고생하며 키운 터라 그런지 뭔가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더 애틋하고 남다른 감정이 커요 첫 아이 유치원 다닐 때 저희 남편이 겨우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먹고 살만해졌지만 그렇게 태어나서 몇 년 동안 부족하게 키운 거 이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대부분의 상황에서 늘 첫째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러질 못했던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물론 저희 아이가 이제 곧 고3이고 예체능 입시라서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소모가 큰 상황이라는 거 이거요 엄마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또 아이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기 전에 남편이랑 이 부분을 중점으로 의논을 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예정에 없던 일이지만 그렇다고 뱃속에 딱 붙어있는 이 아이를 부모가 돼서 어떻게 지우겠냐 어떻게 떠나보내겠냐 이런 마음이 더 커서 그냥 낫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엄마가 돼서 아이가 먼저 사과하고 다가오는 거 내 화가 안 풀린다고 피하고 또 위치하게 굴었던 거 이게 창피하긴 해요 또 이런 엄마의 태도에 풀이 죽은 아이 모습을 보니까 뭔가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내 새끼인데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식이 엄마한테 그런 말까지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어? 이걸 누가 참아 여하튼 아이가 사춘기 어린 학생도 아닌데 복합적으로 휘몰아치는 감정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돼서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되면 나중에 차분하게 아이와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했거든요 이거 진짜입니다 공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많은 댓글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녁에 아이 얼굴 보면 뭐 제가 사과해야 할 부분은 하겠지만 정확히 잘 타일러 보겠어요 내가 사과할 부분만 정확히 알고 애가 잘못한 거 있잖아 뭐라 해야지 댓글 1번 아니 이 여자가 정말 미친 건가? 타일러긴 뭘 타일러요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라니까 그리고 지금 천 개가 넘어가는 댓글들 중에 그 누구도 당신 딸에게 욕을 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 뭐야 완전체야?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수백 개 댓글을 쭉쭉쭉 넘기면서 봤는데 물론 딸을 욕하는 댓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딸이 잘못됐다는 느낌의 댓글이 아니고 그냥 관중 억으로 있죠 딱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배제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걸 알 거예요 2번 추가 글을 보니까 더더욱 확신이 선다 당신은 일단 아이가 했던 말처럼 짐승이 맞아요 맞고 그런 만큼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성숙하고 좋은 어른이면 과연 그렇게 격하게 반대를 했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어린 애가 봐도 자기 부모가 아이 4명을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격체인데 무조건 낫겠다 이러니까 답답하고 대책이 없는 거지 자식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다 큰 어른이 일단 그지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거 이거는 성격이 아니고 지능 문제입니다 보통 평범한 부모 같았으면요 자식 입에서 나온 그 징그럽다는 말에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내 새끼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고 미안해해요 그게 부모니까 3번 네 그지같은 추각을 잘 봤습니다 참 고집스러운 엄마네요 아니 도대체 누가 딸한테 욕을 했다는 겁니까 아무도 욕 안 했어요 미친 부모 욕만 했지 자녀들에게 희생을 감내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 그래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래 그냥 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든 거라고 그리고 타이른다는 미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네 딸은 잘못한 게 없고 너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4번 어? 아? 저기요 아줌마 혹시 한글 못 읽어요? 딸내미 욕하는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아줌마 욕인데 뭘 타일러 누가 욕을 한다는 거야? 5번 이보셔 아줌마 그래도 당신이 부모라면 최소 딸내미랑 정신연령이 동갑은 돼야지 않겠냐고 아니 이 수많은 댓글들 중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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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내미 욕하는 댓글만 골라가지고 본 건가? 나는 찾지도 못하겠던데 어떻게 찾았냐 그걸 근데 그거를 찾는 동안 니년 욕하는 댓글은 안 보이디? 끝까지 지 마음 상한 것만 말하고 있네 어우 역겨워 6번 후기 보니까 이 여자는 여전히 자기가 화난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네요 수백 개의 댓글 아니 이제 천 개가 넘어가는구나 이 많은 엄청난 댓글을 보고 느끼는 게 딸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고작 타일러 보겠다 이거야? 이러니까 네가 징그럽다는 거야 7번 아줌마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쌍욕 안 하던가요? 아니지 혹시 친구가 없는 건가? 그래서 이러는 거지? 그렇지? 8번 이야 추각을 보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오네 이보쇼 아줌마 아무도 네 딸 욕 안 했고요 전부 다 아줌마 욕만 했어요 눈이 썩었어? 이게 안 보여 정말? 지능은 낮고 성욕만 있으니까 배는 게 없는 건가? 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애를 낳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사과하는 딸내미한테 유치하게 구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너무 거지 같은데 뭐라고? 타이르겠다고? 야 진짜 얼탱이가 털려서 입이 안 다물어진다 엄마가 속이 좁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지 타이르겠다 아니 도대체 뭘? 딸내미 이게 먹으면 좋아요? 9번 자기 딸내미한테 욕한 사람 지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끝까지 정신 승리하는 거 정말 토악질 올라와요 우리 엄마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야 엄마 사랑해 10번 야 이 아줌마 말하는 꼬라지 좀 벗어 진짜 번식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만 11번 그동안 떠넘긴 일 절대로 없다는 거 보니까 더더욱 확실하네 이 여자는 자식한테 다 떠넘기고 살았던 거야 물론 자기 스스로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겠지 왜냐 진짜로 어와둥둥 내 새끼 이렇게 키운 자식은요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못해준 것 같다면 늘 안타깝고 미안해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막 키운 부모는 내가 다 해줬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 너처럼 100%야 12번 타이르지 마세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미안하다 빌기나 하세요 13번 댓글이 너무 심하네요 그럼 생긴 애를 지우나요? 요즘 40대 초반 그 나이에 초원으로 찾아놨는 분도 많고 또 여기 재산 상황도 나온 게 없는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글만 보고 니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극혐을 하는 겁니까? 막말로 부모한테 방 하나씩 못 받아도 이쁘게 커가지고 대학도 잘 가고 효도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쓴 이신가? 야 막출 개극혐이다 진짜 무책임 그 자체요 해준 건 지 뿔도 없으면서 효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소름이 닿게 치는 정말로? 2번 아니 지 새끼들한테 방 하나조차 제대로 못해주면서 효도를 바란다면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야 내 부모가 아닌데도 인류에 상실된다 이건 뭐냐? 14번 그래도 딸은 먼저 사과를 했는데 어? 본인이 먼저 사과를 했는데 엄마한테 M이라는 게 타이르겠단다 정말 기가 차는구나 15번 아우씨 아줌마 자꾸 대댓걸로 본인이 아닌 척하면서 부부는 부부의 일입니다 아니 부부 관계도 못합니까? 이런 소리 해대는데 다 티나니까 이제 그만 좀 해요 아니 그럴까면 애는 낳지 말고 남편이라도 꽉 묶어가지고 니들끼리 평생 그거라 하면서 둘만 친해지 그랬어? 딸내미 반응 보니까 거의 뭐 낳음당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애를 낳았으면 부모가 돼서 제대로 책임이라도 지던가 이게 뭐야? 저기요 저 들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죽기 살기로 책임지고 키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부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지같은 랄지 좀 그만 떠시고 새게 들으세요 좀 그리고 40대 엄마가 10대 딸내미 이기면 기분 좋아요? 좋습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고? 16번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 대신 저번에 아이랑 했던 약속 그거는 꼭 지켜라 길 가다가 벼락 쳐맞고 비명행사 하기 싫으면 말이지 깔깔깔깔 일단 아이가 잘못한 걸 찾아보면 엄마한테 말을 좀 심하게 했다는 건데 그건 또 아이가 먼저 사과를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사람 생각은 그거 같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자기 새끼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키워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 친구나 예를 들어서 언니, 친언니, 동생처럼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즉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런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먼저 물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미안한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는 것은 자식이 아니고 자기 위치에 있는 뭔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